영화관 얼음을 홀랑입니다.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영상. 만나보시죠. 이곳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입니다. 한 사람이 봉지 가득 저렇게 얼음을 들고 가는데요. 대체 저만은 얼음이 어디서 났나 했는데 제보자가 셀프 음료수 기계로 가서 얼음 버튼을 꾹꾹 눌러 암만 눌러도 안 나오네. 휙 휙 헛돌아. 얼음 나올 생각 안 해요. 앞서 봉지에 얼음 왕창 담아갔던 그 사람이 다 털어가 버렸던 겁니다. 그래서 얼음이 바닥이 났던 거예요. 교수님 저 얼음이요. 저거 공짜입니다. 무인 음료수 가게 와서 공짜로 얼음만 털어간 거예요. 진짜 노소가 따로 없어. 젊으면 저러면 안 되잖아. 제가 지난 6월 21일 서울 용산구인 한 영화관에서 목격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. 제보자가 영화 보러 왔다가 어떤 손님이 셀프로 음료수를 담는 그런 데서 여러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. 봉투에 얼음을 가득 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배출구에다가 얼음을 쏟아가면서 챙겨갔다라고 하는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화를 보러 왔다면 영화 상영권 DC를 받았다. 저 얼음 가져감으로써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평생 이런 걸 갖다가 아이디어라고 자기 머리가 좋다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잔머리를 써서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. 요즘에는 주위에서 저런 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요즘에 시비 걸까 봐 그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저런 행동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말이죠. 재면은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. 의리.